발표를 하도록 할께요 아마 오늘 민속놀이 중에 가장 조금 시간이 많이 세우는 종목이고 뒤로부터는 막 쟁기차게 흘렁한 종목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 반쪽에 먹어만 네 드세요 드세요 나도 작년에 사과 드셔 사과 어머니 그럼 저 앞쪽으로 가서 기다려 주십시오 앞쪽으로 가서 기다려 주시고 아까 1등 하신 노곡 어머니 노곡 어머니 가셔서 칼하고 사과 고르십시오 어머니 기다려 주시고 어머니 뒤쪽으로 오세요 순서대로 갑니다 재밌게 다음으로 여섯 분 중에 전체 기록 이득이신 원덕의 두 번째 어머니 사과 먼저 선택하십시오 보자 1등 먹나 보자 좋습니다 이것도 운이에요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누굴 탓할 수 없습니다 이해 되셨죠 아 그러세요 요리조리 보시고 고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다음으로 다음으로 아까 신기 1번 어머님 누구시죠 네 어머니 가서 골라 주십시오 네 두 분 가셔서 사이좋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개 한 개 남았기 때문에 요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 2등이야 1, 2등 손절이에요 정리 좋았어요 네 어? 선생님 2분 준비해 주시고요 2분 2분 재어 주실 선생님 파이팅 네 선생님 2분 충분하고요 1등 하신 어머님들은 아까 기록처럼 말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 나머지 어머님들 분발하시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이미 손에 익었기 때문에 준비 시 아 떨립니다 떨립니다 네 여러분들 가장 조금 집중이 된 가운데 성함 이순녀 어머님 계시며 휴대폰 네 주명인등록증이 들어있는 휴대폰 분실하신 것 같습니다 이순녀 어머님 이순녀 어머님 계시면 오셔서 받아 가십시오 이순녀 네 네 용정동에서 오신 이순녀 어머님 이순녀 어머님 네 30초 지났습니다 시간 충분합니다 천천히 침착하게 떨립니다 여기서 3등 하면 아까 예선전과 동일하게 기념품 3등 아래 들면 20만원 15만원 10만원을 받아 가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쉬고 계세요 아직 모릅니다 15초 남았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가장 긴 껍질 앞쪽으로 내어주세요 아까처럼 고맙습니다 예선전에서 하셨던 것처럼 이야 저 어머님 190cm 하셨던 어머님 끝입니다 자 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결승에 진출하신 분들이 고생하셨다고 먼저 박수 한 번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요거가 기록을 정리하는 동안 다음 경품추첨을 위해서 내비편들 먼저 호명할 때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삼청농업협동조합의 이규정조합장님 계시면 무대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등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3등. 그래도 예선전보다는 기록이 좋으십니다. 145cm를 기록한 원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원덕 두 번째 어머님. 원덕 2번 어머님이세요. 칼을. 원덕 2번 어머님께 상품권 10만원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2등 발표합니다. 2등. 조금 아깝네요. 예선에서 너무 집중을 많이 하셨나 봐요. 예선에서 195cm를 기록했었는데 180을 기록한 미로 두 번째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상품권 15만원이 주어지겠습니다. 1등입니다. 본인이 알고 계시죠? 예선보다 무려 37cm를 늘리면서 187로 노곡 축하드립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네 3분 축하드리고요. 함께하시면 되고요. 오래 계속해서 차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손으로 잡으시는 순간 탈락입니다. 이해되셨죠? 발로만 사용하셔서 차면 되고요. 앞쪽에 계신 분들이 같이 심판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네. 연습 없습니다. 연습 없습니다. 연습 없습니다. 준비. 여기서 3분 뽑습니다. 오래 차시는 3분. 3분 남으면 체력 그만 쓰시고 그만두세요. 그러니까 6명이 탈락하면 바로 끝인 거예요. 3분 결승. 3분 결승해서 6분이 결승합니다. 사과랑 똑같습니다. 준비. 시. 떨어뜨리신 분들 잭이 그대로 두시고 내려가세요. 떨어진 분들 잭이 그대로 두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저 아버님. 잭이 안 주워주셔도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조건은 같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건은 동일해요. 준비. 시. 시. 네. 아버님 내려가시면 됩니다. 원동 내려가시고요. 네. 여기 아버님이 마지막. 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 3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야 반전입니다. 두 분 아직 어머니. 아 긴장 긴장. 벌써 하시면 체력 낭비하지 마세요. 자 잘하라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응원하는 만큼 화이팅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준비. 시. 작. 홍주 화이팅. 아 벌써 벌써 벌써. 아 계속하셔야 돼요. 계속하셔야 돼요. 1, 2, 3등 뽑습니다. 노국 3등. 도개와 동지역 중에 과연 1등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야 막상막합니다. 막상막합니다. 야. 와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아슬아슬했는데. 오.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대박 대박. 대박. 아 대박. 동지역이나 도개 1등.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